이커머스 시장에서 뷰티 카테고리를 둘러싼 격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선 MZ세대 소비자층을 집중 공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영토 확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화장품 소비가 옮겨가며 이커머스 뷰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은 대면 영업의 구매 전환율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시기를 통해 온라인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뷰티 플랫폼에 이커머스의 거센 공세가 더해진 가운데 습닷컴은 명품 화장품을 주축으로 성장세를 키웠습니다. 습닷컴의 뷰티 전문관 먼데이문은 3년 만에 1,700만 개의 상품을 팔았는데 하루에 1만 5천 개 이상 팔린 셈인데다 재구매율도 40%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전면으로 내세워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습닷컴의 독보적인 MD 경쟁력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 입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열광하는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 채널로 꼽히는 올리브영과 강도 높은 마케팅을 펼치는 후발 주자 뷰티컬리도 화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춘 라이브 커머스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고 지난 설 연휴 진행된 뷰티컬리의 아모레퍼시픽 방송에는 19만 명이 몰릴 정도입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바일 앱에 라이브관을 선보이며 자체 라이브 커머스인 올령 라이브에 힘을 실어줬고 이를 통해 신진 브랜드도 억대 매출을 올리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진입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뷰티커머스 시장이지만 특화된 상품과 콘텐츠, 매력적인 플랫폼을 갖추지 못하면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